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스타입니다 오늘은 이 구형 컴퓨터에다가 USB 3.0 포트와 또 C타입 USB 포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컴퓨터는 사용한 지 거의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자체에도 USB 3.0 포트가 없고 이 뒤쪽 메인보드 쪽에도 USB 3.0 포트가 없죠 USB 2.0과 USB 3.0 속도는 이론상으로는 거의 10배 이상입니다 USB 2.0은 480Mbps이고 USB 3.0은 무려 5기가의 속도를 지원하죠 USB 3.0 포트를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특히나 외장화되어 있는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내려받을 때 그럴 때 USB 3.0 포트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영상 촬영본을 컴퓨터로 전송할 때 USB 3.0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USB 3.0과 2.0의 속도는 이론상으로는 10배 이상 차이 나지만 체감상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같은 영상을 지금 컴퓨터로 보내고 있는데 3.0이 훨씬 빠른 속도로 전송하고 있죠 물론 USB 3.0의 외장화드를 가지고 있는데 USB 2.0 포트에 연결한다고 해서 그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USB 3.0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USB 3.0 포트에 연결해야지 온전하게 USB 3.0 속도를 지원하죠 3.0 외장화드를 2.0 포트에 연결해도 인식은 하지만 그저 하위 호환일 뿐 3.0의 속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컴퓨터에는 메인보드 자체에도 USB 3.0 포트가 없고 케이스 자체에도 USB 3.0 포트가 없어요 만약에 메인보드 자체에 USB 3.0 패널이 있다면 USB 3.0을 지원하는 케이스만 바꿔도 전면 패널은 USB 3.0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메인보드 자체에 USB 3.0을 연결할 수 있는 패널이 없기 때문에 USB 3.0 케이스를 산다고 해도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만약에 메인보드와 케이스 둘 다 바꾸지 못할 상황이라면 PCI 슬롯을 이용하면 됩니다 USB 3.0과 Type-C가 들어있는 PCI Express 카드를 이용하면 되죠 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면에 USB 3.0과 Type-C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의 슬롯 형태는 PCI Express 형태예요 하지만 2배속이 아니라 PCI Express 4배속에 연결을 해줘야죠 메인보드를 보면 대부분의 메인보드에는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스 2배속짜리 슬롯이 있을 거예요 이 메인보드는 3개가 달려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카드를 연결할 수는 없어요 이 카드는 익스프레스 4배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안은 이렇게 생긴 16배속짜리 연결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메인보드에는 역시나 그래픽카드가 꽂혀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연결해주면 돼요 슬롯에 맞게 그냥 연결해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케이스 뒤쪽에 USB 3.0과 Type-C 포트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16배속 자리에다가 그래픽카드를 꽂고 있으면 라이저 카드를 이용하면 돼요 이게 바로 라이저 카드입니다 라이저 카드는 비틀코인 가상화폐 최고기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저 카드를 이 2배속짜리 익스프레스에 연결해주면 돼요 흰색 자리에다가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반대쪽에 카드를 연결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라이저 카드를 이용해서 연결해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카드 뒤쪽에다가 전원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 메인보드 남는 전원을 하나 연결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타 전원까지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PCI 카드를 이용해서 USB 3.0 포트와 Type-C 포트를 만들어줬어요 물론 속도는 최대 5GB를 지원하고 USB Type-C도 5GB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맥북에 달려있는 Type-C 포트는 최대 40GB까지 지원하는 썬더볼트 3이고 또한 USB 3.1, 제네레이션 2 버전은 최대 10GB까지 지원을 하죠 하지만 이 제품은 USB 3.0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Type-C 포트는 최대 5GB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형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바꿀 의사가 없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최신 메인보드와 최신 케이스를 이용한다면 이렇게 번거롭게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가피하게 구형 컴퓨터를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